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또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 조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들도 빠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때 고민될 때 저희가 항상 옆에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 전화와 유튜브 채팅으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고민들 전화를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종목명까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이렇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시기가 지금 바닥주가 많이 올라오는 시기다 보니까 역시나 여러분들 종목들 추가 매수 필요할 수도 있고요. 추가 매수를 안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팔아야 되는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타이밍들 고민될 때 저희가 있으니까 요즘은 신청을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상담 많이 받으셔야 되는 시기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뭐 최근 이틀 동안 너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쉬어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말 동안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오늘 지수가 좀 조정이 들어가네요. 코스피가 1.19% 정도 이렇게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0.5% 정도 이렇게 밀려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우려했던 어떤 움직임들에 비해서는 조정폭이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급 현황도 한번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매수했던 물량에 비해서 오히려 매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천억대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백억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1조 원대에 가까운 순매수를 했던 거에 비하면은 사실은 큰 매도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가 지금 이제 굉장히 저 PBR 관련주에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저 PBR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죠. 현대차가 자산 대비해서 지금 이제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지 않느냐. 돈도 잘 버는데 저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해서 오늘도 약간 올라가는 모습과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부각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관련주 말고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종목들에서 한번 쭉 보시게 되면요. PBR이 낮은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요인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한 건지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부양책, 밸류업 프로젝트를 실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부적인 호재는 발생이 되었어요. 근데 외부적인 요인이 지금 조금은 신경이 쓰인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미국과 중동이죠. 그래서 이란과 이제 미국 간의 확전이 일어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난 주말에 이제는 미국이 이란의 공습을 조금 이렇게 강행을 하면서 이란 반군에게 강행을 하면서 이제 그런 쪽들이 리스크로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미국장은 좀 반응이 또 나왔습니다. 고용이 정말 또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보여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라지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나가다 보니까 증시가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우려감이라고 하는 것들, 중동에 대한 리스크라든가 전쟁 확산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은요. 일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꾸자꾸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악재로 조정이 들어가는 요인이 되긴 하겠지만 사실 이 밸류업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저는 나쁘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종목들이 저평가된 것들이 당연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올리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사실 이때까지 PBR이 낮은 기업들은 없었는가 하면요. 당연히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PBR이 낮은 기업들이 당연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변화라든지 또는 금감원, 금융위원회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변화 그리고 기업들조차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주주 환원 또는 주주 친화 정책을 편다든가 이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PBR이 낮다는 건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지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뚜렷한 노력이 없으니까 외국인들도 한국 저거는 저평가긴 한데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노력을 안 하잖아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저평가라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연한 부작용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저평가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에 대단히 많다는 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고 생각을 해볼 때 외국인들이 역시나 공매도가 금지된 이 시점에서 굳이 매도를 해가지고 주가를 눌려버리는 것보다는 주가를 부양시키면서 끌어올리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서 에코프로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막 올라왔다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기업들이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에코프로만 본다 하더라도요. 지금 에코프로를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대장이라고 알고 있는 게 에코프로잖아요. 근데 이 기업의 PBR 그러니까 PBR이라고 하면 자산 대비 주가 가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2022년, 2020년부터까지는요. 얘가 PBR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2.3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자산 가치 대비해서 2.3배 정도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저 PBR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2.3이었으면 그래도 낮다라고 볼 만한 수준이 있는데 지금은요. 16입니다. 그러니까 16배나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 PBR하고 아예 상관이 없죠. 현대차랑 바로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열었을 때 지금 약간 전산이 조금 늦은 것 같은데요. 현대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1대 미만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우리가 현대차가 주가가 이렇게 오늘까지도 급등이 나오고 상승해 나가는 것은 상승해 나가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와 이 현대차를 두 개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요. 영업이익 면에서도 사실은 현대차가 훨씬 더 영업이익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2차전지에 이제 너무 목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저평가 관련주 PBR이 낮은 관련주들이 급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약간 힘을 못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닥주로 돈이 쏠릴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거기서 선침해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갖고 있다가 꾸역꾸역 갖고 있다가 계속 그게 내려가가지고는 언젠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팔아낸 다음에 이제 옮겨보려고 하면 이미 저 PBR 관련주의 전부 다 속도가 올라가가지고 너무 비싸진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런 시기가 저는 저 PBR 테마라고 하는 이 시장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한 2개월 정도 최소 2개월에서 많게는 한 5, 6개월 정도는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닥주가 올라가는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을 한다면 고점에 물려서 손실받던 그 돈들을 오히려 지금 손절하더라도 다른 저 PBR 관련주로 옮겼을 때 그 손실을 매우고도 남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꼭 내가 물린 종목으로 손실을 보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목으로 돈만 벌면 되지 않느냐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는요. 뭘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전 겨우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계속 물리는 사람들도 있으실 건데요. 내 종목이 저 PBR 관련주인지 그리고 올라갈 만한 기업인지 아닌지 그런 거 보기에 되게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상담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주시면 여러분들 종목들 제가 다 봐드리면서 추가 매수가 필요한지 아니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시기에 어울리는 종목인지 아닌지까지도 다 파악을 해드릴 테니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 보도록 합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이고. 19만 2천원에 5%입니다. 19만 2천원에 5%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추가력으로 물 좀 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추가 매수 하는 걸로 따져본다면 저는 그렇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괜찮거든요. 비중도 5%밖에 안 되고 지금 매수가 대비 좀 내려오긴 했는데 매수가 대비 내려온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종목이 내려가는 흐름을 보면요. 얘는 지난번에도 막 15만원까지 내려가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산 19만원 대비해서 17만 9천원이라는 이 자리가 내려온 거긴 해요. 그런데 얘가 15만원까지 내려갔던 이력이 있는데 굳이 이 17만 9천원, 18만원대 사야 됩니까? 라고 하면 좀 아리송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서는 지금요? 굳이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는 셀트리온도 실적 잘 나오고 있는 제약 바이오인데다가 아직까지 3, 4합병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하고 합병도 아직까지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제 모멘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라고 하죠. 올라갈 만한 그런 가치는 충분하게 있다. 그런데 지금 시장도 조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고 약간 저 PBR 관련주에 이렇게 사람들이 시선이 쏠려 있거든요. 저 PBR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그냥 단순히 2니까 3이니까 저 PBR이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사실은 이게 1 이하인 종목들, 1보다 안 되는 기업들에게 지금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PBR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3.9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만 본다면, 수치로 본다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제약 바이오 치고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순차적으로 완전히 낮은 기업들부터 돈이 들어가다가 얘한테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테마에 어울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고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지금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제약 바이오가 대장주가 되어서 주도주가 되어서 시장을 막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는 없다. 일단 모아간다는 개념에서 접근한 것은 굉장히 잘하신 거긴 한데 여기서 서두를 해서 막 추가하면서 하시기 시작하면 나중에 추가하면서 할 돈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주가가 좋은 기업이고 괜찮은 기업이지만 적어도 17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내려가는 걸 우리가 몇 번을 봤는데 이건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둘러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추가하면서 하려거든 15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쯤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때 고민해서 바닥을 잡으면 추가하면서 비중을 한 10% 정도 이렇게 늘리시고 거기서 또 잘 머물러준다면 그때 한 15% 늘리면서 이렇게 모아간다. 주기적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만에 두 달 간격으로 이렇게 산다 생각하시면 아마 충분히 괜찮은 매수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와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네. 전화가 잠시 끊어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021-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연결되면 전화 끊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제가 여보세요?라는 신호와 함께 여러분들과 상담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틀었을 때 이제 전화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요. TV 소리를 확 낮춰주시고 전화로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면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은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뭐 이것도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냐라는 질문에는요. 뭐 당연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오늘여야 하나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오늘도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저 PBR, PBR이 낮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PBR이 뭐 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 이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PBR이 뭔지를 평소에 알고 있던 건 아니니까 굳이 지금이라도 완벽하게 깨달아야 되나 그건 아니고 그냥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HMM이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땅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외에도 돈도 현금도 들고 있을 거고. 그죠? 그런 것들을 자산 가치를 다 이렇게 숫자로 다 바꿔가지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한 주당 주식수로 나눠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한 주당 가치로 딱 봤을 때 이 자산을 쪼개가지고 봤을 때 얼마냐 했을 때 4만 5천 원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하면은 1만 9천 원입니다. 그럼 자산 가치보다 비싼가요? 싼가요? 어때요? 아니죠? 지금 뭔가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산 가치가 지금 4만 5천 원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주가는 1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통은 PBR이 낮다라고 해서 저평가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저평가를 보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뭔가 저평가라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BR이 낮은 기업들을 본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분위기 지금은 PBR이 낮은 기업들의 정책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테마가 형성이 되었는데 얘도 1이 안 돼요. 0.3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위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는 있는 기업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기업, 이 산업에 대한 우려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HMM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냉동화물, 일반화물, 물류기업인 건데요. 이 물류기업이 지금 이제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해상 물류 운임이 운임료라고 하죠. 물류하는 데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좀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얘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고 중국도 지금 이번에 설 전인데도 불구하고 물건이 안 팔린대요. 그만큼 소비가 굉장히 둔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을 물류를 해가지고 하려면 소비가 많아야 쓰는 사람들이 뭐가 많아야 많이 운송을 할 텐데 지금 뭐 이렇게 막 소비를 하는 사람이 좀 적다 보니까 물류를 안 할 것이다 해서 이 업황 자체는 아직까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PBR이 낮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이 테마에 엮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그런 쪽에 잘 엮일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중동전쟁 때문에 잠깐 급등이 나왔는데 다시 얘는 지금 이제 중동에 대한 이야기와 해상 운임 이야기와 소비 증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다시 한 15,000원이라든지 16,000, 17,000원까지 이렇게 밀릴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추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얘가 PBR이 낮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면 아마 27,000, 18,000원까지는 갑자기 일시적으로 슈가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추가 매수 하기를 내려갔을 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 투자하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 때문에 테마성으로 PBR이 낮다고 해서 테마성으로 올라오는 기술적 반대, 잠깐 반짝이는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해서 나와야 된다. 그러면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해서 올라갈 때 팔고 장기 투자는 별로 안 하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롯데에너지 모테리얼지 39,000원에 30%요. 39,000원에 30%요. 지난번에 43,000원 할 때 매수했을 때 46,700원에 20% 팔고 다시 단가를 낮췄어요. 잘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롯데에너지 모테리얼지가 좋은 상황에 놓였는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롯데에너지 모테리얼지 그리고 제가 화학, 모테리얼지 이런 기업들을 제가 계속해서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TV에 나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드린지가 저는 작년부터 그렇게 이야기해드려가지고 충분히 이거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소재 부분인데 소재 부분과 건설 부분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건설 부분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사실 지금 건설업종들이 조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향도 별로 좋지 않고 거기다가 소재가 잘 팔리려면 물건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요즘에 물건을 많이 만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까? 감산, 안 만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까? 안 만들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물건을 잘 안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매출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원재료도 올라가다 보니까 원가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마진도 잘 안 남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지금 사실 리스크에 봉착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내려갔을 때 사서 올라갈 때 팔아가지고 약간의 수익을 챙기고 이렇게 하는 매매가 좋긴 좋은데 전체 방향성 자체가 아직까지는 우하향,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내려갔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잘 팔았지만 만약에 시청자님이 이번에 내려갔을 때 샀는데 이번에 올라가지 않고 또 내려가게 된다면 타이밍 한번 삐끗하는 그 순간 계좌가 반투박 나는 거 금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는 떨어지는 칼날 가지고 매매하는 것은요. 진짜 보통의 실력자가 아니고서는 운이 좋아서 수익 나는 경우 빼고는 거의 다 손실이 아주 길게 오랫동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에 굳이 빠질 필요가 있는가 이 회사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라는 이 회사가 망할 기업은 아니고 좋은 기업이긴 하니까 주가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자리를 다 잡고 난 다음에 투자해도 늦지 않았는데 왜 지금부터 굳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매매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이 말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반등이 좀 나가면 바로 매도하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추가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매수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반등 나가게 되면 한 4만 원대 정리하시고 이 종목은 다시 안 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장기로 들고 가면 지금은 뭐 나중에 이렇게 4만 원대 했을 때 환경이 좀 달라지게 된다면 그때는 장기로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만 봤을 때는 아직도 바닥을 안 잡았고 아직도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크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매도하셔가지고 본전 찾고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종목을 추가하면서 살 돈으로 다른 종목 사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로 가져가도 되겠죠? 네. 아니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호롱 플라스틱이고요. 9,000원에 50%요.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중이 50%나 실으시기에 나쁜 기업은 아닌데 본인의 확신이 있었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중이 100%네 50%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막 뭘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뭐냐면 자기의 돈이고 자기의 인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그만큼 확신이 있으면 많이 사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확신 없는데 이렇게 많이 사버리게 되면 누가 고통일까요? 제가 고통일까요? 본인이 고통일까요? 제가 고통일까요? 그럼요. 내 돈도 아닌데 제가 왜 고통을 받아요? 시청자님이 고통이겠지. 그러니까 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갖느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종목만 대충 이야기하고 차트만 대충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긴 좋은데 어쨌든 평생 돈을 벌어야 된다면 내가 마음이 좀 편해야 그래도 들고 가는 게 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삼성 SDS를 이제 작년 8월에 2대1이 방송 여기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성 SDS는 상담 이제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상담 받는 것 자체는 적금을 넣어도 돈을 잃을 뿐이다. 그러니까 가지고만 가면 돈을 버는 기업인데 못 가져가서 돈을 못 버는 거다라고 해서 그냥 상담 안 받겠다고 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삼성 SDS 상담을 안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왜 안 받는가? 지금 11만 원대 상담 들어왔을 때 제가 거절했었는데 지금 17만 원, 15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다리기만 하면 올라가서 수익을 볼 텐데 그때 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비중이 막 30%, 50%, 100% 이렇게 사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들고 가는 도중에 손절하거나 팔거나 엉터리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시청자님도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는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나중에 뒤에 올라가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막 올라올 때 반등 나왔을 때 7,400원 때 손절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내려갔을 때 손절해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달아올라 와 있는 거죠. 조바심, 조급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 막 초조함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 기업이 막 12,000원, 13,000원, 14,000원, 15,000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는 본전 다 팔아버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불안했거든. 각교 가는 동안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이 이렇게 많은 거는 저는 조금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상담받을 정도면 50% 비중 들어가면 안 돼요. 원래는 상담방송의 50% 비중은 전화가 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그 정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 생각이 들고요. 코오롱 플라스틱도 지금 PBR 자체가 굉장히 낮은 기업이고요. 자동차 산업 쪽은 거의 다 PBR이 낮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이 지금 굉장히 호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차가 지금 2조 벌었던 게 11조를 벌고 있는데 어떻게 호황이 아니겠습니까? 영업이익을 지금 그렇게 5배 이상을 벌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회사도 본다면 30억 걸던 회사가 300억을 벌고 있는데 어떻게 호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아직까지 돈도 못 벌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올해. 그런데 작년과 올해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 많은데 반도체 반도체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실제로 돈 벌고 있는 기업들은 자동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언론 플레이들과 잘못된 전문가들이 자꾸 반도체 반도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막 돈이 쏠려 들어가 있을 뿐인 거지 실제로들은 얘들이 이제 또 돈 벌만한 기업인 거죠. 올라갈 만한 기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면 올라가는 일만 남았는데 왜 못 가져가냐라고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한 거 많이 들으시죠.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SDS였던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그냥 가지고만 가는데 왜 못 가져가냐라고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담받고 어쩔까요가 아니라 그냥 가지고만 가면 되는 기업입니다. 어려워요? 아니요. 가지고만 가면 되는데 뭘 살까 팔까 고민할 것도 아니고 상담할까 말까 또 아니고 손절할까 말까 더 살까가 아니라 50% 비중이면 그냥 가지고만 가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죠? 그 쉬운 걸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식에 신경 쓰지 마시고 뭐에 신경 쓰시면 되냐면 본업, 내 가정, 내 건강에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식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돈이 가만히 있는 게 꼴 비기 싫으니까 돈이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어디 넣어놓는 게 주식인 거잖아요. 그죠? 네. 잘 넣어놨네요. 잘 넣어놓으셨고 잘 가져가면 되는 종목이니까 더 이상의 상담이 뭐가 필요합니까? 비중이 좀 많아서 걱정이 됐던 거겠죠. 지금 여기서 손실 중이라고 아무리 누가 이야기한들 안 팔면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내가 지금 차에 뛰어든다고 해가지고 차에 뛰어들면 크게 다칠 수 있다고 한들 내가 안 뛰어들면 그만인데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손실 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 부담도 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져갈 수 있니 없냐는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저한테 달려있죠. 맞습니다. 돈 잘 벌고 주가 안 가면 올라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그런 원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올라갈 게 뻔한 기업인데 못 가져가면 돈 못 법니다. 그렇게 잘 정리하셔가지고 주가가 튀어 올라갈 주인 분위기가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얘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1만 2, 3천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때 매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비중이 부담되기 때문에 비중부터 일단은 전략 매도가 아니라 본전이 오거나 한 번 본전 조금 이상 올라왔을 때 비중을 먼저 줄이는 형태로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코리아 서킷 10%입니다. 코리아 서킷 10%에 1만 2천 원이요? 아니요, 아니요. 1만 9천 원. 1만 9천 원. 네네. 그렇군요. 아까 제가 상담한 거 들으셨죠, 그렇죠? 네. 자동차 관련주들은 실적 좋고 주가가 안 간 기업 많은데 이 코리아 서킷는 PCB, 그러니까 반도체예요. PCB라는 이 세 글자를 딱 보시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이미지가 뭐냐면 초록 색깔 그 기판 있죠. 우리 전자기기 딱 부수면 나오는 그 초록 색깔 기판. 그걸 우리가 PCB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든다면 얘가 반도체 패키징, 반도체 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지만 코어롱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같은 코로 시작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같은 코로 시작하는 이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는 영업이익이 점점 증가하는데 주가가 안 가고 있고 코리아 서킷는 영업이익이 보시면 적자가 두두둑 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약간 올라와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훨씬 더 저평가가 된 기업이고 좋은 기업입니까? 시청자님 생각하기에는 어떤 기업이 더 저평가된 기업이에요? 코롱.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거는 그냥 갖고만 가면 되는 기업인데 이건 갖고 가면 골치 아픈 기업이거든요. 안 돼. 적자가 나잖아요. 네. 적자가 나는 기업은 올라가는 게 상식입니까? 내려가는 게 상식입니까? 내려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갖고 있는 거고 아까 그분은 그냥 가지고 가면 갈수록 올라갈 기업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더 행복한 미래를 볼까요? 코롱.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걸 들고 갈래요? 빨리 방금 코롱 빨리 전화 끊고 그거 사러 갈래요? 저도 코롱도 있어요. 그게 이 종목 많다고 의미가 없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차라리 얘를 가져갈 바에 걔를 비중을 더 늘리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대표님. 그래서 그런 점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뭘 물어볼지 알 것 같으니까 제가 말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손절할까요?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지수가 좀 빠지고 있어서 조정 들어가고 있는 거고 반도체 쪽도 나쁘진 않아요. AI 쪽이 이렇게 나오면서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테마성으로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서 이거를 굳이 손절하고 나갈 필요도 없고 코오롱 플라스틱이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괜찮다고 이야기해갖고 내일 갑자기 급등 나올 기업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반등 나오면 솜실 없이 나와서 뭐 해라? 딴 쪽으로 옮기라 이 말이에요. 뭐 옮긴지는 있네. 종목이 있는데 또 새로운 종목을 늘릴 필요 없고 그 종목을 사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코오롱 플라스틱이 전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 중에 제일 좋다는 뜻은 아니겠죠. 다른 기업들도 당연히 메리트가 좋고 더 좋은 기업들도 있겠지만 시청자님은 코오롱 플라스틱도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코리아 서키트를 팔아서 그쪽으로 옮기는 게 낫겠네요. 일단 종목 개수도 줄이고 비중도 늘려가지고 수익을 더 많이 보는 게 나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러면 이게 안 올라가겠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안 듣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 끊어버리는 겁니다. 뭐냐면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고 나가라. 반도체 아직까지 AI 테마가 있어서 살아가 있다. 이야기 지금 또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왜 시청자 말을 안 들어주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청자 말 좀 들어줘라. 왜 맨날 끊냐 하거든요. 잘해 주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말을 제가 해드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질문할지 알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담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니까 차라리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지도 다 알겠고 뭘 원하시는지도 알겠고 지금 손절할까? 지금 살까? 반등 나오나? 다 알아요. 제가 상담이 거의 10년 차인데 그러니까 결국 어차피 반등 나갈 거라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반등 나올 때 팔아가지고 옮겨라는 이야기로 결론 내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니까 LS 일렉트로니 일렉트릭이네요.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이니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LS 일렉트릭이 올라와 있는데요. 6만 7천 820원에 지금 10% 정도 비중을 담았다라고 하십니다. 6만 7천 일단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다행입니다. LS 일렉트릭이니 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전지 이런 쪽으로 막 엮여가지고 올라왔는데 얘는 그래도 다른 2차전지들 중에서 그래도 실력 실적도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이거는 그렇게까지 나쁘다라고 볼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고 자동차에도 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품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들고 하시면 반등 나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기업들 막 급등 나올 때 얘는 이제 급등 나왔다가 같이 빠져내려갔고 다른 기업들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을 때 얘는 버티고 있거든요. 버틸 때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높지 않아서 전 들고 가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매수는 잘하시고 차트를 좀 보실 줄 아는 분인 것 같아요. 차트를 어느 정도 좀 보고 매매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럼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면서 진입자리는 잘 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조금 미숙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미숙하지 않더라도 조언을 조금 첨가를 해드린다면 저점 무너질 땐 손절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죠.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점이 지금 6만 5천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는 자기가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자리이기도 하고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이 기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손절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 말은 나는 기다리고 싶지만 남들이 손절하고 해서 나가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만 6천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얘가 원래 내려갔던 자리들 원래 있던 자리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6만 5천 원이 밀리게 된다면 매수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매수가랑 차이가 나는 자리도 아니니까 작은 손절을 하는 게 좋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3%, 5%, 10%에서 손절 안 합니다. 언제 하냐면요. 30%, 50%, 70% 때 손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3%, 5% 손절을 편하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그래야 되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6만 5천 원 무너지면 정리했다가 아래쪽에 다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면세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지금 매수가가 좋아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잘랐다가 들어가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간다면 역시나 8만 원에서 8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건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떨어질 때 손절 잘하신 다음에 재진입 자리를 노리시고 차트를 보실 줄 아는 것 같기 때문에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셨다가 다시 재진입하시고요. 반등 나가면 8만 원에서 8만 5천 원대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심텍입니다. 심텍을 매수하셨고요. 4만 5백 원에 지금 매수하시고 추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건데요. 심텍도 지금 보면 아까 봤던 종목하고 똑같죠. 코리아 서키트 반도체 관련 주식은 실제로 좋다 좋다 했지만 적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느냐. 심텍도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천억 벌던 회사가 500억 적자 나는 것만 하더라도 진짜 굉장히 많이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벌어야 될 돈은 못 번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까먹기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종들이 좋냐 나쁘냐 라고 했을 때는 안 좋은 게 현실이고요. 좋아질 수 있냐 라고 했을 때는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다 정도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에 이미 좋아진 것 마냥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게 지금 주가고 지금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조금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이 회사가 좋은 게 맞는데 주가가 안 간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좋은데 주가가 왜 안 가지 그런 의심이 드는 기업들을 사놓고 기다려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추가하면서 하기는 조금 섣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청자님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내가 지금 내가 4만 500원 샀으니까 떨어졌을 때 추가하면서 하면 다음 반등 나올 때 수익이 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른 기업들이 또 좋은 기업들이 더 많고 돈이 딴 데로 몰려갈 가능성이 높을 때 누가 이걸 삽니까? 적자난 기업을 반도체 업종 안 좋은데 누가 삽니까? 아까 말한 자동차 업종 쪽으로 가거나 차라리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의료 데이터 의료 AI 이런 쪽들로 눈이 돌아가겠죠.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비전 프로 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본다면 메타버스 그런 쪽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지 누가 여기로 옵니까? 그러니 얘들은 지금 기껏해야 이렇게 떨어지면서 반등을 나가는 떨어지면서 반응을 조금씩 주면서 생기는 하락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지금은 높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주가는 무조건 무작정 올라갈 거야만 생각하다 보니까 추가하면서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저는 이거 추가하면서 메리트가 없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지는 거죠. 시청자님은 올라갈 거라는 장밋빛 희망을 보고 있으니까 추가하면서 하는 거고 저는 지금 내려갈 거라는 오히려 암흑스러운 그런 자리를 보고 있다 보니까 추가하면서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라고 전망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얘 살 바에 다른 거 사고 말지. 그래서 이 돈으로 다른 걸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하면서 저는 지금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얘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꼭 하락세로 떨어지란 법은 없겠죠. 2만 6천 원 자리가 지지가 되어준다면 쌍바닥을 그리면서 여기서 횡보를 한다거나 다시 위로 올라가서 4만 원대까지 복구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려면 저기 2만 원대까지 내려가야 또 2만 5천 원이나 3만 원 이하까지 내려가야 여기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 반등이 나오면 본전 찾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 나간다고 해서 추가 매수 할 거라는 후회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가면 할 수 없다. 리스크가 하도 크니까 내가 안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추가 매수는 생략하자. 그래서 반등 나오면 4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가 3만 3천 원이 무너지면 아마 2만 원, 5, 6천 원대 또는 7천 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 포인트가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추가 매수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형태로 다시 한번 접근하자. 이거는 지금은 손대지 마시고 내버려 두시고 다른 기업 사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지금 보니까 아가방 컴퍼니와 신박한데요. 지금 삼성 출판사 둘 중에 하나를 신규매수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삼성 출판사와 아가방 컴퍼니의 차트 모양이라든가 분위기 자체가 아예 다르죠. 지금 보시면 제가 두 개를 동시에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쪽이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위쪽은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게 위쪽은 삼성 출판사죠. 그래서 위쪽의 삼성 출판사는 주가의 흐름 자체가 올라와서 옆으로 가고 있는 형태고 아가방 컴퍼니는 올라가서 내려가 있는 형태죠.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지금 시청자님은 내려와 있는 이 자리에서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이 자리, 그러니까 조금 더 앞으로 제가 돌려서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상담이 들어왔다면 저는 둘 다 사도 상관없겠다. 뭘 사도 상관없겠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매매, 은봉매매라고 하죠.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내는 게 좋다라고 늘 강조하니까요. 그런데 올라온 상태에서 매매하는 것은 양봉매매 관점인데요. 양봉매매 관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매매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 삼성 출판사는 지금 위쪽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한번 사볼까 말까 하기 때문에 지금 메리트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가방 컴퍼니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아가방 컴퍼니를 사게 된다면 이제 위쪽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한 종목만 우리가 보게 된다면 아가방 컴퍼니를 이렇게 봤을 때 이 자리에서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상담할 때 말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부 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알려드리기, 말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상담했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LS 일렉트릭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니다. LS 일렉트릭을 상담할 때 제가 매수가가 높지 않아서 저점 깨질 때 손절하라고 이야기해드렸죠. 이게 우리가 단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아가방 컴퍼니도 지금 이 자리에 매수하게 된다면 밑으로 빠질 때 어떻죠? 이쪽이 무너질 때 5,100원이 무너질 때가 저점이니까 저거 무너지면 손절한다고 생각하고 가져가면 되는 게 단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샀는데 올라가면 수익이고 내려가면 손절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단타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타는 샀는데 아니면 그만 올라가면 땡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에서 올라가면 땡큐인 자리들 그런 확률이 높은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단타하는 사람들의 숙명인 거죠. 지금 이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사가 좋다라기보다는 테마가 좋죠. 저출산 테마로 엮여있는 기업인데다가 역시나 PBR까지 낮은 0.6이기 때문에 메리트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출산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할 때 둘 다 좋은 테마지만은 차트 모양이라든가 분위기로 본다면 아가방 컴퍼니가 낫다. 근데 이거를 지금 신규매수로 한다고 했을 때 단타가 가능하신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 가능하시니까 질문했겠죠. 그래서 잘 잡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올 때 5,100원 무너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다시 접근한다 생각하시고 5,100원의 손절만 기억하시고 올라갈 때 수익을 잘 챙겨내신다면 문제없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삼성 전기 지금 조금씩 지금부터 모아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는 모아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삼성 제약이 나왔네요. 제가 다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삼성 전기로 가봅니다. 전기가 지금 이게 주가가 많이 빠져있어요. 근데 이게 위쪽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사람은요. 그렇죠. 우리 정치도 보수 진보 주관적이잖아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거 말하면 안 돼 저런 거 말하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약간 좀 너무 적대화가 되어 있는 느낌이고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좋은 게 될 수도 나쁜 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빨간 옷이 좋은 옷일 수도 있고 나쁜 옷일 수도 있잖아요. 어울릴 수도 있고 안 어울릴 수도 있고 사람에게 어떤 음식이도 삼계탕이 좋은 사람도 있고 삼계탕 먹으면 배탈 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13만 원 자리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비싸다 싸다가 결정이 될 텐데 삼성 전기를 저기 22만 원대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싸죠. 근데 저 아래쪽인 4만 원대에 비해서 본다면 비싸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자리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어정쩡한 자리다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쌀 수도 비쌀 수도 있는 자리는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려면 진짜 이거 싸다 생각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막 살려고 달려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마트라든가 저기 아울렛 같은 데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울렛에서 우리가 옷을 파는데 이 뭐 어떤 정장 자켓을 하나 파는데 한 11만 원에 팝니다.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싼 것 같기도 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비싼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건데 오늘만 90% 세일입니다. 17,000원에 팔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그거는 싸다 비싸다 평가당이 아니에요. 그냥 우와 싸다 해서 사람들 막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정말 싸다라고 누구나 평가할 만한 종목들이 좋다라는 거죠. 그게 어딨냐면 신저가 있잖아요. 신저가 있는 종목들 지금 계속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왜 이런 기업을 사냐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삼성전기도 지금 기업만 딱 따져봤을 때는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나오고 있고 물론 영업이익이 아까 말한 저 22만 원대에 비해서 22만 원대는 당연히 돈 많이 벌었겠죠. 1조 4천억 벌었습니다. 지금은요. 6천억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 나는 게 당연한 자리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기업이 싸다 비싸다를 우리가 평가할 때 싼지 비싼지 좀 애매한 자리라는 거죠. 할인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모아가려면요. 남들이 싸다라고 생각할 만한 저 7만 원대라든지 10만 원 이하까지 모아간다 생각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물려있고 싶습니까? 저는 물린다면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싼 자리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걸 강조해드리고 있는 거고 과거에 제가 삼성 SDS를 말씀드렸을 때 한번 보세요. 작년 8월에 제가 여기서 상담 안 받겠다 했던 시절이 세로선입니다. 작년에 여기 8월, 9월 이럴 때 제가 상담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그냥 가져만 가면 되는데 그냥 가지고 가세요. 싸잖아요. 너무 싸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어떻게 지금 비쌉니까? 누가 봐도 싼 자리 아닙니까? 했던 이 시계를 보면 어때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 저 가격이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싸잖아요, 얘는. 그런데 방금 봤던 얘는 어떻습니까? 이게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모아갑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투자입니다. 모아간다는 개념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삼성전기는 모아갈 필요까지는 없다. 다른 종목 보시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일진 하이솔러스고요. 네. 2만 6,100원에 17%입니다. 2만 6,100원에? 17% 17%요. 물론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삼성전기를 보면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이렇게 연이어서 쭉 이어본다면 누가 봐도 싼 자리인 것 같은데요. 이건 상장했을 때 9만 8,000원이고 지금 2만 3,000원이니까 누가 봐도 싼 자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단점이 뭐냐면요. 신규 상장주들은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근거. 그러니까 자료가 좀 부족해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들은요. 이게 싼 자리입니까? 비싼 자리입니까? 를 봤을 때 아직까지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싸다, 비싸다에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시장 사람들이 좀 써보고, 만져보고 괜찮다. 이 정도면 이 정도 가격이겠다라는 어떤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가서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 중인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재미없는 기업을 잡아놓으신 거죠. 이거는 본인의 잘못이 돼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 기업이 올라갈 값어치가 있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수소차 쪽이 2028년까지 현대차가 계속해서 양산할 거라고 2028년부터는 수소차 쪽만 집중해서 만들 거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좀 멀리 본다면 사실은 올라갈 수 있는 테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요즘에 리튬 배터리라든가 리튬 전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전기차들이 지금 메리트가 없다는 게 지금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느껴지면서 전기차 판매 매출 자체가 쭉쭉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튬 관련지 올라가고 2차전지 올라갈 때 얘는 못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얘는 엄밀히 말하면 리튬 배터리로 움직이는 완전히 충전을 통해서 가는 그런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그런 쪽이 엮인 회사라기보다는 수소차를 만드는 회사 수소를 원료로 이용해서 전기를 축적을 해서 자동차에 수소 충전을 하게 되면 전기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를 충전하게 되면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서 가는 그런 어떤 자동차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리튬 자동차랑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갈 때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2차전지로 가는 회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리튬이 저물고 있잖아요. 리튬과 2차전지 요즘에 다 빠지고 있죠. 그런 시기에 대안으로 사람들이 다시 또 바라보게 될 게 아마 수소가 되지 않을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주가가 바닥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가라고 하면 멀지 않은 시기에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리튬이 지고 있으니까 2차전지가 지고 있으니까 다시 또 수소로 사람들이 눈이 돌아오지 않을까. 옛날에 우리가 풍력, 태양광 이런 데 열광했을 때 탈원전 안 좋다 했는데 지금 또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이 안 좋다 했는데 지금 이제 원들이 또 좋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행이 좀 바뀌게 된다면 일진아리솔루스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올라는 갈 수 있는 기업이지만 여기가 바닥이란 보장은 없으니까 추가 매수를 서두르면서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2만 원짜리, 1만 9천 원짜리 여기가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아직까지 시장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내 매수가 대비 좀 많이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는 게 맞고 저는 그 자리가 아마 1만 9천 원 내지 좀 더 밀린다면 1만 7천 원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 정도 빠지는 걸 감수하고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은 높고 올라갈 때 메리트는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상당된 지 얼마 안 든 기업을 사셔서 조금 고통은 받겠지만 그 고통 끝에 분명 고진감래라고 하죠. 달달한 수익이 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가져가서 대응해서 수익을 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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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아시아. 코아시아고요. 8,100원에. 8,100원에. 50%. 큰 거 50%예요. 뭐라고요? 큰 거 50%라고요. 큰지 작은지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네. 비중이 50%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께서 큰 거 들어갔다. 돈이 많이 들어갔다 하는데 그건 자랑 아니에요.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감당도 안 되는 돈을 많이 넣었어요라고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이렇게 내 치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일단 코아시아 같은 경우가 왜 그러냐면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돈을 못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잘 버는 기업. 네. 만약에 친구가 나한테 투자 좀 해달라 하면 그 친구가 돈을 잘 벌고 가망성 있을 때 투자하는 게 맞는 거지 가망성도 없고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큰 거를 만약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잘 버는 친구한테 투자하실래요? 못 벌고 맨날 돈 까먹고 백수처럼 놀고 있는 친구한테 투자하실래요? 큰 거를? 그럼 지금 이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제가 띄워놨는데 그냥 제가 설명 안 하고 옆에 있는 색깔 한번 보시고 적어도 이 앞에 있는 짝대기의 의미를 알 거 아닙니까? 이 숫자 앞에 있는 짝대기의 의미. 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에 지금 재무제표를 많이 보는 것도 아닙니다. 연도별로 우리가 쭉 한번 보자 이거예요. 연간으로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타격을 받은 걸 회복을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네요. 못 하고 있네요. 그럼 지금 여기 큰 거를 넣었다고 무슨 자랑을 하십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그건 오히려 왜 부끄러운 이야기를 스스로가 밝혀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비중만 50%로 들어간 것도 지금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번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는 조금 투자하고 있어요 하고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업 자체가 올라갈 만한 테마는 갖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올라갈 만한 값어치라든가 테마는 갖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가 너무 좋지 않잖아요. 적자가 나고 있고 이렇게 4년 적자가 연속으로 나게 되면 관리 종목까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기업이 주가가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등이 한 번씩은 있겠지만요. 거기다가 이 회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적자가 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직장을 잘 다닐 때는 내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면 되는데 내가 직장을 잃으면 내가 모아왔던 돈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 기업이 그래요.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유보율이라고 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자금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900%에 해당되던 게 이제는 399%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적자가 매년 나고 있으니까 자꾸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아왔던 돈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 모아온 돈이 없어지면 뭐하냐면요.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 8천에 샀든 1만 원에 샀든 7천에 샀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주가 60%보다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할인을 해줄 테니까 우리 회사 주식 좀 더 사줄래요? 라고 구걸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요. 그럼 그걸 우리가 좋은 말로 표정하면 유상증자인데 그럼 시층단임은 지금 여기서 30% 빠진다면 638에서 아마 4천 원짜리 유상증자 나오는 걸 봐야 될 거고 그때까지 한가 두드려 맞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 기업을 왜 샀냐는 거죠. 결국은. 좀 살펴봤으면 이렇게 샀을까 안 샀을까요? 안 샀죠. 그러니 제발 좀 살펴보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 돈을 이렇게까지 함부로 날리지 않을 텐데 결국 이거는 고통이 조금 따를 수밖에 없는 투자를 지금 스스로가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방송을 좀 보면서 이렇게 배워갔으면 이런 거 절대 안 샀을 건데 이미 그렇게 사버리신 거예요. 그것도 가격이 지금 6,300원에 가깝게 산 것도 아니고 8,000원에 가깝게 해요. 아직까지는 2월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 서서히 도래가 될 텐데 2월 3월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전에 반등이 한번 나와준다면 AI 관련주들이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때 뛰어오른다면 7,000 내지 8,000원까지 다시 한번 회복이 될 때 저는 손실이 좀 나더라도 크든 안 크든 상관없습니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7,000원 한 2,300원 때 저는 손절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이 종목이 밀려내려간다면 6,500원, 6,000원 자리가 밀리게 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프겠지만 비중을 줄이시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전략이 없습니다. 그냥 크게 다치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해드리는 게 있죠. 제발 재무제표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에서 해드리는 게 잔소리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배우셔서 제 잔소리를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삼으셔서 좋은 투자를 하시는 좋은 투자자들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